저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박지원 전 의원,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은 당국대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교수로 불러달라 이런 SNS 글을 봤는데 금요일에는 김영우 미래통합당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현안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는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수염을 안 깎으셨나요? 이제 업자가 됐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왔죠. 선거 이후에 어떻게 임기가 지난달 말까지였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거 이후에는 그동안 또 신세진 분들 찾아뵙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도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싸우는 정치를 하잖아요. 오늘 뭐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회 본회의 열겠다고 그랬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제 두 쪽은 안 났고 국회가 완전히 두 쪽이 났습니다. 여야가 그냥 반으로 딱 갈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싸우더라도 조금 이렇게 정책적인 논쟁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는 정치를 하냐. 그게 늘 저도 속상했고 좀 좋은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정치권이 자기가 옳다, 자기 편이 옳다라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상대로 인정을 안 하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좀 사고의,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 철학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정치 철학 아카데미 여백이라고 하는. 여백이요, 이름 좋네요. 요새 그 잘나가는 그 트로트 소년 가수 있잖아요.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했던 정동원 씨가 정동원 군이 불렀던 노래가 여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인은 자기를 성찰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좋은 정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철학 아카데미 여백 원장을 이제 맡았는데 지금 구름처럼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의로 먼저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정치하고는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쌓은 경험, 좀 미천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여태까지 세비받은 사람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선하고 또 4선 출마하면 될 수도 있는데 출마를 않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정치에 대한 환멸 때문입니까? 뭡니까? 저는 뭐 복합적입니다마는 일단 지난번에도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지켰어요. 사실은 저는 전 이명박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실 3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두 분 다 이제 그냥 법정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죄책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뽑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 손으로 탄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사선시켜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러웠고 솔직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12년 동안 내리해왔는데 좀 뭔가 좀 에너지가 고갈됐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여백을 좀 가지고 나를 되돌아 봐야 되겠다. 또 우리 현대 정치사를 되돌아 봐야 되겠다. 또 국회를 되돌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제가 오늘도 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이렇게 싸우는 정치를 사선돼서 또 하기에는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면 김용우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오늘 상황은 말이죠. 일단 국회가 개헌은 하기는 했어요. 국회의장 선출했고 부의장도 선출했어요. 아직 야당 몫의 국회의장 선출을 못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의 이야기.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게 항상 우선이었고 오랜 관행이었는데 왜 국회법만 우선하느냐. 민주당, 국회법이 있었는데 국회법을 안 지켜왔다. 이거 지키라는 게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이다. 이 양쪽 사이의 접점이 없을까요? 제가 얼핏 생각해 보면 협상에서 타협하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죠. 제가 12년 동안 봐왔습니다마는 18대, 19대, 20대 국회 개헌할 때 지금 오늘 벌어진 일, 거의 비슷한 일이 항상 벌어졌어요. 18대 때는 원 구성하는 데 88일이나 걸렸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사실 18대, 19대 당의 대변인 하면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좀 제발 일하는 국회 하자. 왜 야당은 발목을 잡느냐. 그때는 여당 의원이시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대변인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그때 이제 야당이 지금 여당이 됐는데 똑같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 그래요. 이 국회가 좀 여야 협의가 잘 안 되는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그래도 법과 관례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정치 선배들이. 70년 헌정사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제 여당은 슈퍼슈퍼 거대 여당이잖아요. 177석. 어마어마하게 큰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말 협치 정신을 좀 더 발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관례대로 원 구성을 협의하에 하고 그다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22대 국회도 똑같이 이걸 반복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국회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국회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그래도 선배들이 해온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 힘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밀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였어요.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수가 밀어붙이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 여당 의원님들 아마 생각일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하는 국회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합의하에, 협의하에, 토론하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협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당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 국회에서는 여당이 일단 세죠.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는 뭐 177성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패스트트랙을 항상적으로 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마련이 됐어요. 모든 상임위가 마치 20대 국회의 그 유명했던 패스트트랙이 이제 구조화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반쪽 문만 여는 그런 국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박병석 의장님 오늘 선출됐지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딱 선출이 돼야 되는데 200석도 되지 않는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출발이 보기 안 좋죠. 그러면 미래통합당도 말이죠.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선거민이 잘 생각을 해서 타협은 안 됐지만 국회법 우리도 지키겠다. 들어와서 표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은 아직 사흘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원과 그러니까 원구성과 관련된 여야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쪽에서는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가 처음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고 나서의 첫 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돼요. 제가 이게 12년 동안 이렇게 봐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이 가장 치열하고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상임위원장. 양쪽 당의 3선 의원들, 4선 의원들 상임위원장 또 기대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이겨내고 여야가 정말 내려놓고 협상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국회법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요. 이거 4년마다 정말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아마 국민들이 야, 어떻게 똑같냐, 21대 국회가. 첫날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 야당도 사회로 총선에서 우리가 크게 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성해야 될 게 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41%의 지지를 해 준 그런 국민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선거제라는 선거제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석수에서는 왕창 밀렸지만 여당에 비해서. 사실 지지율로 보면 8%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으로서도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까요? 변화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들어서는 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출범이 됐어요. 야당이 살 길은 선거에서 특히 패한 미래통합당이 살 길은 반성해야 되죠. 변화해야 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치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억울하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저는 내후년 대선 또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변화의 시작이 이 원구성 기본적 상임위원장 사실은 상임위원장 문제인데요. 배분 문제, 법사위를 갖고 가느니 예결위를 갖고 가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쨌든 사흘에 여유가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본회의장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고 정지석 의원도 국회 부의장 선출하고 그리고 또 사흘 동안 협상하고 왜 이러지 못할까. 물론 이게 너무 제가 여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미래통합당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떤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예를 들면 3선 위원들,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예비 상임위원장이 될 만한 분들이 모여서 주 원내대표한테 이거 우리 처음부터 이러지 마시고 우리 양구 좀 합시다. 우리 야당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 원내대표의 마음에 짐을 덜어드리면 모를까? 그냥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정말 양보하기 어려운 건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원외로 원해도 그냥 원해가 아니라 완전 원해인데 당협위 위원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는 관례대로 그런데 협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마 이런 때 여당도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 이렇게 국민의 큰 지지를 받은 여당이. 큰 많은 의석을 갖고도 야당을 배려하고 양보하는구나. 양보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백이 있는 정치를 꿈꾸며 정치 철학 아카데미를 만드셨다는 김영우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